안녕하세요 생명과학 레이스와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관 커리큘럼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 생명과학원 연관 커리큘럼 한종철로 시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일단 먼저 수능 기초부터 파이널까지 전체적인 1년 커리에 정보를 표로 한번 쭉 정리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생명과학 고득점의 열차를 함께 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종철입니다 연관 커리 하면 항상 딱딱하게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이번 연관 커리는 좀 웃겨들고 싶었는데 피디님이 절대 안 웃으시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기초탄탄이라는 강좌는 탑승객이 생명과학 노베이스입니다 고1이든 고2이든 고3이든 앤수든 간에 생명과학을 진짜 처음 한다 그러면 기초탄탄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의 눈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목적지는 생명과학의 기본기를 닦는 것 특징은 전단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훑어줘요 핵심 용어 그리고 필수 이론을 압축 정리해서 부담이 전혀 가지 않게 준비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투철미의 개념 완성이라고 하는 강좌는 당연히 개념 강좌이기 때문에 탑승객은 모든 수험생이죠 하지만 한종철의 개념 강좌에 남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론, 스킬, 논리, 일용한 동안 써야 할 거의 대부분을 개념 강좌에서 다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기본 개념부터 핵심 문항, 문제풀이 방법까지 다 안내를 해드리고요 이론 학습에서 연습한 것들을 탐구해제에 적용해 보므로서 학습의 이론을 기출에 적용하는 데 도움되도록 별도로 제작된 문제입니다 이 탐구해제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따로 제작을 하지 않고 기출문제가 가장 신뢰도가 있으니 기출문제를 가지고 예지를 쓰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사실 기출문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기출문제는 다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한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론을 처음 공부하고 개념을 단단히 만들어내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적합하진 않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탐구해제를 하나의 소재 하나의 소재에 맞게끔 따로 제작을 해봤더니 이해도도 좋고 응용을 하는데도 크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탐구해제에 좀 더 올해는 공을 들여봤습니다 철투점위 개념완성 활용교제는 필기노트와 2025 MDC 기출문제집을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특히 한종철 강좌 컨텐츠 중에 단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의 새로운 강의를 반영한답시고 필기노트가 항상 늦게 나왔어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올해는 개념서와 함께 출시하는 걸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필기노트는 철철 개념 강좌의 강의와 판서 그리고 이론에 대한 설명을 시각화했다는 것 그래서 아무래도 필기노트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필기할 양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편하다 뭐 이런 평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항상 개념서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작습할 때 필기노트가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강사님 필기노트도 매우 퀄러티가 좋겠지만 특히 한종철 강사의 필기노트는 이론편과 철철로직 철철로직이라는 건 한종철 강사의 스크리가 논리를 모아놓은 필기노트입니다 두 개로 분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할 수 있고 꽤 퀄러티가 괜찮습니다 2025 MDEC는 MDEC OT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올해 작년 출제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2024와 2023까지의 기출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자세한 OT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MDC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교육청 평가원 꼭 필요한 문제는 다 수록했고요 그래서 모든 기출입니다 그리고 해설자 입장에서의 편의가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의 편의를 살리기 위해 해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OT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강좌가 자료분석의 기술로 한종철의 대표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심화 강좌로 생각하시면 돼요 철철 개념에서 이론과 스킬, 논리를 모두 배웠다 하더라도 그거는 남의 것을 내가 전달받은 거지 나의 것으로 채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아 저렇게 써먹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구경하고 한번 연습을 해봤다면 특히 막전위 근육 유전과 같은 핵심 문항의 경우에는 최소 3순환 정도는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1순환이 개념 강좌와 더불어서 MDC 기출문제집이었다면 2순환이 바로 자료분석의 기술이고 3순환은 로직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약간 셔서 물을 좀 마시면서 할게요 끼꼬리 같은 목소리로 잘 전달하고 싶은데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목소리가 살짝살짝 픽서리가 나네 그래서 탑승객은 핵심 문항 막전위 근육 유전의 논리적인 풀이법을 익히고 싶은 물론 그 전제는 한종철의 개념 강의에서의 철철 로직 캐치 로직을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 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노 베이스가 바로 듣기에는 힘들어요 막전위 근육 유전의 철철 로직 적용 훈련입니다 단계적 풀이, 논리적 풀이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자분기를 통해서 한종철이 대신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써먹는 거구나 제가 이제 시범을 보인 걸 갖고 잠시 후에도 나오겠지만 자분기에 이어서 나오는 메인 강자인 로직엔제라는 실전 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을까 실전적인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게 로직엔제가 됩니다 자분기에서의 활용 교제는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기본 문항 모의고사 RGB 핵심 문항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그리고 풀 모의고사 철철 실모 시즌이 있습니다 RGB는 한 회당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 문항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 문항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맞춰야 하는 문항들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RGB를 경험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 화내요 아니 나의 실력이 이랬단 말이야? 내가 어이없게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점점점 그 실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꾸준히 하게 되더라는 거지 특히 RGB는 베스트셀러 중에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기본 문항 모의고사로서 비유전 14개와 유전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속도감이 있는 기본 문항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론만 갖고는 실제 속도감이 있는 문제풀이가 안 되거든요 기본 문항도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효율적인 시간 분배 훈련을 하기 위해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어렵다고 하는 네 문항이 있습니다 핵심 문항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전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유전에는 보통 이제 한 6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네 문제는 사람의 유전, 돌연변이 이런 파트예요 그래서 세포분열 파트에서 다소 어려운 문항과 사람의 유전 두 문제, 돌연변이 한 문제 합의 네 문제가 한 회당으로 구성된 유전 핵심 문항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전 단원의 유형별 핵심 문항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풀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문항이 배치가 된다면 만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5회까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이 돼요 또 6회에서 10회까지 또 다른 유형의 비슷한 문제로 반복되고 그래서 집중적인 훈련을 반복 학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철투철미 실제 모의고사는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한 풀모의고사로서 일반적인 실제 시험과 동일한 구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름쯤에 시작이 되는 로직 엔젠드의 탑승객은 유형별 문제 접근법을 연습하고 싶은 수험생들이에요 대부분 샘 커리를 1년 커리를 쭉 따라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분기 듣고 로직 엔젠 듣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분기는 제가 심음을 보이면서 철철 로직을 적용하는 걸 여러분들의 체화를 돕는 거라면 로직 엔젠는 여러분들도 실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연성의 풀리로 빨리빨리 문제를 펼 수 있을까 강사는 정확한 해설을 완성돼 있게 해드려야 되지만 수험생은 다소 과정이 부족하더라도 미연성이더라도 답을 빨리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는 낯선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내는 풀이법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한 번 만에 읽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파악을 했다는 것은 시작 전과 문플루틴을 빨리빨리 떠올린다는 거지 그런 점을 막전위 근육 유전 그리고 생태계 쪽에서도 요즘에는 추론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방연구 2파트 추가해가지고 로직 엔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분기나 로직 엔젠 한 번만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어서는 익히기가 쉽지 않은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 문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리플레이 문제로 두 번 반복하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로 파이널 강좌인데 최종 점검입니다 탑승객은 최근 기출로 학습 점검을 하고 싶은 소험생 올해 수능은 올해 기출이 제일 많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올해 신상 기출들을 반영한 문제로 항상 이루어져 있고 혹시 최근 3개년 내 반영할 만한 문제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3개년까지 소급해서 진행을 합니다 목적지는 마지막까지 부족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잡아놓지 않습니다 파이널 교재라 특징은 수능평가원 연계교재 응용문항과 기본 문항, 출원용 문항을 특히 출원용 문항은 제가 직접 해설을 꼼꼼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기본 문항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용으로 하시고 출원용 문항은 강의를 하면서 저와 함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준별로 선도인데요 전체적인 1년 커리는 알겠는데 나는 실력이 이래, 나의 입장은 이래 그럼 나는 이 커리를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고1 또는 고2여서 내신 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커리 중에 뭘 하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자생명과학이라는 기초 개념 강좌가 있습니다 기초라고 해서 쉬운 것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다 알려드립니다 대신에 처음 하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처음 하는 친구들의 왜 언어를 좀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한종철의 필기노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철투철미 개념 완성을 함께 들으시면 좋고 아무래도 이제 완자는 쉽게 쉽게 설명을 노력하다 보니까 부담스도 들을 수 있다면 겨울방학기 시작했다면 학기 중에 좀 나눠서 다시 시험 대비로 좀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하면 한 번 들었던 강좌 다시 듣게 좀 지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수능 강좌인 철투철미 개념 완성 강좌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세련된 수업을 한 번 더 들어주는 거지 그때 필기노트를 활용해 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내신 대비도 고3 수능 기출을 학교에서 많이 반영해요 그래서 MDC의 모든 기출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서 저는 수능을 준비하지만 진짜 노베이스예요 재수를 하지만 작년에는 제가 생명과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수지만 노베이스입니다 노베이스 분들은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언어부터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초탄탄이라는 강좌부터 1년클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선생님 1년클을 꼭 따라야 하나? 학습의 기본은 꾸준함입니다 1년클이 왜 필요할까요? 1년 동안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구성이 돼 있는 거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꾸준히 해야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1년클을 기초탄탄하고 쭉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예비고3인데 노베이스는 아니에요 좀 해요 N수인데 저는 작년에 3등급까지는 왔어요 또는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3등급이야 이런 분들은 기초탄탄을 안 들으셔도 돼요 바로 철두철미 개념에서부터 1년클을 쭉 따라가시면 되고 저는 N수인데 좀 했습니다 작년에 1등급, 2등급 근데 3등급인데 좀 애매하지만 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거지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개념 강좌를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중을 못해 이미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들이라 집중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완강해, 방해가 돼 그럴 때는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 강좌를 그냥 빠르게 들으세요 그리고 캐치로직이라고 해서 철두철미 개념 강좌 안에 철철로직 코너만 뽑은 게 있어 그러니까 스킬과 논리만 뽑아갖고 다시 강좌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캐치로직이야 그래서 스킬 논리, 캐치로직 강좌 듣고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으로 가볍게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남은 커리는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5 한중철 생명과 연관 커리큘럼을 소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Q&A 질문 올려주시고 그리고 쌤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놓은 텍스트들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셔서 올해 2025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